이거 바퀴가. 이거 바퀴가. 잘했어, 잘했어. 이거 딱 맞잖아. 이제 됐잖아. 자, 의자 가져와. 자, 의자 가져와. 안녕하세요. 오, 왔다.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니 손님이잖아. 짐 봐둬, 짐 봐둬. 이야.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뭐 하는 게 왔어. 웃으면서. 지금 웃는 중이에요. 이거 저거 날라가지고. 많이 더우셔서. 이거 너무 무거워. 아냐, 아냐, 아냐. 우리가 할게.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재현이 의자 만들어주자. 자, 우리가 일단 저쪽으로 가. 우리가 쉬게 해 줄게. 오압지졸 같아도 할 건 다 해서. 뭐야, 이거. 어? 야, 이렇게 막 좀 두 개씩 번쩍번쩍 좀 들어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 아니, 일단 들고 가.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너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다. 이리 와, 이리 와. 다 하는 거 아니야, 게스트. 이리 와, 이리 와. 하는 거 아니야. 그늘도 있네. 다 만들었지. 그늘도 만들고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막.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우와. 색깔 밝은 거 해줘. 밝은 거. 이거 우리 다 드라이한 거야. 드라이도. 다 해야 돼, 무조건. 아니, 나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빨리 해 줘. 빨리. 잠시만요. 멋지게 해 줘. 네네. 아니, 나 딸리고. 아니, 나 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거 끈 어디 갔지? 어떻게 해? 앉아, 앉아. 네네. 이거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디에 있었냐? 어? 아, 따가. 네? 고맙습니다. 과정이... 유은이가 그... 갑자기 날이 너무 더워져서. 자, 진구 앉아, 저리. 네. 저런 거. 어때? 어때, 시원하지, 여기는? 좋지? 어휴, 진짜 시원한데요? 어, 온다고 하길래. 괜찮니, 증거? 와... 아이고, 우리 부천생 아주 번쩍번쩍하네. 아이고, 동기 씨. 아이고, 동기 씨. 아이고, 동기 씨. 빠르렁. 난 벌써 3500살이야? 3500살. 이거 다 먹고 귀걸이까지 다 먹고. 점점. 존댓말 써? 저희는 이게 편해요, 맨날 누군가 한 명 끼면 항상 반복되는.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처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말 넣어봤어, 괜찮지? 맞아, 그렇지. 팔 안 아파? 어? 됐어, 됐어. 잘한다, 진짜. 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떨린다고.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물 드실 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짐구 친하네. 그러니까. 우리 다 의심했거든. 거의 6개월을 같이 해가지고. 선뜻 친하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어? 나를 선뜻 친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 그래서 뭐 낯가림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지. 지훈이가 낯가림도 심하네. 갑자기 선배 친해라고 여쭤보시니까. 그런가? 아니,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물어보는 거지 뭐. 왜? 사실 친한 게 뭔지 잘 몰라. 그렇잖아요. 희은이는 지금 이 얼굴이 가장 행복하고 웃는 얼굴이니까. 1박 2일 또. 저 얼굴로 하더라도 화가 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이게 지 인생에서 가장 웃는 얼굴이야. 제가 뭘 좀 갖고 왔는데. 진짜? 네. 또 이렇게. 짐이. 아이고, 참. 그늘에, 내가 그늘에 놨어야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리 가져와. 그늘로 가져와. 어? 이게 뭐야? 이게 저희. 야, 전쟁 끝나고 무슨 보따리 장사 같아. 저희 엄마랑 이렇게 해서 싸주신 건데. 어머니가? 왠지 항상 방송 보면 고기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엄마가 키우신 거예요. 야채. 유기농이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희 아빠가 선배님들 드리라고 커피. 홀드브로랑 뭐랑 해서 이렇게 다 로스팅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로스팅해서. 친구 잘하는 거지. 로스팅을 직접 하시네. 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 왔다, 야. 감사합니다. 쌈채소랑 이렇게 해갖고. 좋아. 우리가. 이거 저번에 고기 사와서. 이따 저녁에. 그래, 약돌. 삼겹살. 이거는 그리고 카트 선배님이 쓰시라고. 장보를. 네. 이렇게. 이거 제가 일단 꾸며봤는데 접기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접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가만 있어봐. 이게 접히겠지. 이거를 빼야 돼. 그렇지. 이거를 빼야지만 이렇게 접히지. 그렇지. 이렇게 접어서. 내가 딱 꾸린 거야. 내가 스티커 붙은 거지, 나. 좋아. 설명을 좀 해 줘, 그래. 가져왔으니까. 설명을 세 분이. 아, 고미. 성동 1, 김희원, 여진 9. 119. 아, 그래서 여기 왜 119가 이게 왜 써있나. 야. 그런 게 있네. 그럼 이 슬로하우스 이거는 뭐예요? 그런 포맷 아닌가요, 이게? 아, 우리가 느리게 보이긴 보이나 보다. 우리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다. 아, 그래? 이게 느리게 보이긴 보이나 봐. 여기다 슬로하우스를 사놨네. 포크 이런 거는 그린 거고 다? 네, 네. 포크 이거 예쁘다. 바퀴 달린 집. 아, 나 이 커피. 나 커피 너무 좋아. 음! 형 괜찮으세요? 와, 너무 좋다. 아빠 취미셔서. 아버님이. 집에서 커피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 얘들은. 이깟 것들은 커피만 몰라. 형, 저 지윤 씨도 커피를 안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알고 있어. 친구가 말해. 오오오. 이게 과태말라 더치커피라고 하시고요. 저 자주색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콜드불. 오, 향이 다르네. 완전 다르네. 형이 다 달라. 아니, 아니, 향이 완전 달라. 콜드불하고. 어, 딱. 사이가 흐르러지. 달라? 다르지 않아? 완전 다른데. 이렇게. 봐봐. 좀 가까이 드셔봤다고. 이렇게 기울여서. 두 번째 이렇게 훨씬 더. 응. 약간 또 조금 더 좀 새콤한 향이 나지 않아? 좀 신, 신의 향이.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그렇지, 그런 거지. 우리 딱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드시면 아시는구나. 완전 최고지. 내가 뭘 지키려고 이러지. 음. 커피 진짜 잘하셨다. 그래? 그렇지, 진짜 기가 막히지. 최고야.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니까. 아빠가 막 이거 지금 예술이야 마셔보라고 해도 리액션을 잘 못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이야, 그 가족 되고 싶다. 진짜.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뭐 오늘 결혼하려고 한 거야, 지금? 아니, 너희들은 게스트만 오면 뭐 중대 발표가 남았어. 무슨 말이야? 효진이 오니까 얘가 중대 발표가 남아, 나중에 이러다 그러지. 월— electrode. 목소창 한대 외교에 공부하 sicher. 오 입 frames이 으로부터 стоит 뭐 이렇게 마시기만 남아 내고 대합 Local activating 고객들 professions ecology